잘했어 아래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꺼져 있으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어디보자 해골을 많이 가져가야지 이제 빌런트에서 해골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큐브가 이제 돌려줄 물건이구요 무게를 많이 펌핑을 해서 레벨링도 많이 하고 해골을 잔뜩 싸들고 가야지 내 생각엔 에피소드 폭발이 다 깰 것 같아요 폭발이 어차피 해야되거든요 강제로 잔뜩지가 없어요 갑시다 1시간 대기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5 댕댕이 왜 이렇게 짓니 아이고 똥쌌다고 짓는거야? 간식이나 먹이고 와야겠구만 잠깐만요 잘한다 한참으로 자 어우 요즘 나오는 개관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옛날에는 약간 주황색 육포 같은 거였잖아 주황색이 약간 젤리 같은 거였잖아 고기가 요즘에는 막 치즈 덩어리도 감겨져 있고 거대한 육포 같은 것도 있고 쇠고기 육포 같은 것도 양고기에서 맛있어 보이지? 나도 먹고 싶은데 사람 육포보다 더 고급스럽게 생겼어 근데 비싸긴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관식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종이랑 목탄을 가져가면 됩니다 요저씨는 어떻게 해 자 갈까? 집 장식으로 너무 가분하지 않냐?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나가 싸워? 나가 싸우라고 오고 있는 거니? 그렇지 한 놈 봤어? 다 와 찌꺼기들아 그렇지 아 무이깨기 방어깨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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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법으로 쓸었으면 그냥 솔직히 다 쓸었을텐데 이거 뭔 짓인지 모르겠다 그렸어 hope 그라치 여러분들 네크로맨서라고 혹시 해골이 뭐 화려하게 싸우고 그런 기대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있나요? 아 부질없는 짓입니다 네크로맨서 원래 이렇게 싸워요 디아블론을 해보셨죠? 할게 하도 없어 시체부팔 같은거 하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혹시라도 네크로맨서에 멋있게 걸어가면은 보아 열을 맞춘 해골들이 적들 쓸어버리는 그런거 기대하신 분들 있다면은 마음속에 고이 접어두세요 그런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네크로맨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아 이거 회차 들어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오버로드라고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만화 게임이 나오면은 제가 한번 사서 하겠습니다 PC로 나오면 아 PS로 나오면 같이 없구요 무조건 PC PS로 나왔을 때 내가 그 때 풀스로 방송을 하면은 하겠지만 되게 인기 많을 것 같더라구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쪽으로 궁금한데 아 뭐야 NC렉이 돌아가야 저거 밖으로 찍혀있는건 뻥입니다 일로 가는게 맞아요 이게 마크는 수정해줘야 돼 애초에 버그도 안고치는 마당에 수정을 할 리가 없겠지만 예스 가볼까? 이제 감옥 가면 안되는데 앞으로 앞으로 왜 야 왜 야 왜 왜 내가 잘못했어 야 잘못했다고 뭐니? 야 다 죽여 그냥 어 다 죽여 다 죽여 몰라 나도 다 죽여 야 다 죽여 다 죽여 경비고 나와버리고 다 필요 없어 다 죽여 힘은 힘으로 배빌이 반내림이야 보석금 내고 나올거야 다 죽여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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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없지 돈 있니? 대체 왜 일하는거냐 돈도 없어가지고 무료봉사야?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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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駕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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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적으로 튕기는 줄... 빨리 갑시다 아 아까 그 밖에서 빠르똥 됐던가 안되지 않았나 자신이 없어 이제 10일 10일씩 띄엄띄엄 했다고 자신이 없어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 아 나 중갑 좀 배우고 와야겠다 제가 앞으로 이제 네크로맨서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중갑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로브 쪽 스킬 퍽을 찍어놔서 아깝긴 한데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네크로맨서는 중갑입니다 그러더라구요 이제 조밥 발탁기들이나 이제 로브 입는 네크로맨서라고 그러고 마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중갑입니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네크로맨서 전문가분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입으로 전문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난 또 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걸로 동생을 찾아야겠구나 어딨냐 니 동생 찾으면 안나와요 그러면 나 일로 갈 필요가 없네 이스라한테 가면 되네 저기... 어디였지? 어디였지... 그만나와... 그만들어... 그만들어... 내 방인가가 없네... 근데 그만들어... 그거 아닌데... 아무 생각해도 나도... 그가 아닌데... 아무생하게도 안 해... 저 어디 갔냐... 너는 더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 같다. 늑인이 어디 갔어? 밖에 있나? 내가 여기는 했을 텐데 최소한의 그건 했을 텐데 아까 양손목이 드립 치는 거 보니까 어딨니 니들만 먹지 말고 저기 알려줘야지 저 앞에 있나 보다? 돌아서 가자 아닌데 어디 갔냐? 가야겠다 일로 어쩔 수가 없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얘네 레벨 오르면 쎄지긴 하나요? NPC들 끝까지? 아니 50 이상부터 쎄지긴 하나? 이스란 너무 약한데 약간 막아놨나? 레벨만 올라가고 능치 막아놨나? 맥스무스는 안 쎄 이스란 이스란 또 어딨니? 차지만 없어 여보 꼭 이래 차지만 안 넣었는 애들 꼭 있어 진짜 어딨냐 얘? 진짜 어딨냐? 이렇게까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왜 다 자고 있냐? 밤이냐 지금? 어? 설마 침대 있었나 계속? 어? 뭐하세요 할아버지? 말쎄야 어어어어 말쎄야 진짜 말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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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할 필요 없었는데 다 배우고 했어도 됐는데 아 내가 욕심을 너무 냈네 좋아 아 40정도로는 아직 부족한데 참고로 중갑하게 어 데미지 올려주는게 있습니다 파괴마법 놀랍게도 중갑에 파괴마법 데미지 올려주는게 있어요 그리고 로브를 입었을때 파괴마법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중갑을 입었을때 추가 데미지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게 높은지도 모르겠구요 아는게 없네요 굿이 뭐야 벌써 나 뭐 그렇게 다 찍혀있냐 원소전쟁 뭐야 어어 어어 하지만 원소전쟁까지 찍을 정도로 내가 네크로멘서가 약간 냉기쪽으로 가야되나 약간 어둠의 힘이 있어야되는거 아냐 겸치좀 풀자 어 요거 어 모드설정 겸치모드 전사계열 전사계... 법사계열 다찍었나? 법사계열 거의 맥스네 그쵸? 부여 회복 회복이 약간 땡기긴하는데 전사계열하면 역시 중갑이죠 그럼 얼마나 있냐 어 맞네 중갑 레벨 파냐? 아 이게 뭐니 아아 내가 그 수... 내 구수단까지 써야돼? 이것까지 해야된단 말이냐? 아... 참 이거 한 번 더? 한 번 받고 한 번 더! 살짝 위에 있는 놈들 안걸리는 것 봐라 졸졸하게 네명 다 안걸린거냐? 와... 너무한거 아닙니까? 동료들과 아픔을 나눌줄 모르는 쓰레기들이군요 이제 와서 일어나서 늦었어! 위기 감지능력 중보라 어... 자 갑시다 백오... 350 이 정도로 부족해요 아마 한방컷입니다 이러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더 강해제 더! 더욱 더욱! 더 강해제 더 강해제 너 왜... 이스라는 방으로 가냐? 자고 있는데 왜... 왜 운거야? 할아버지 잠자던 흑인을 건드리면 안돼 아... 아... 우리 같은 침대에 누울라 그러지? 이상한 놈들이네 언제부터... 같은 침대 썼다고?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오네? 아... 좀 짜증나는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걸? 아... 자... 이제 중갑 입을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생각 좀 마셔보죠 지금 당장은 입어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당장은 로브 쪽 퍽이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중갑 어... 이거 되게 좋다 나 냉기법사니까 완충제 완충제도 괜찮죠? 완충제가... 완충제가 좀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어력이 좀 있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어력 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불개 사신의 얼굴 사신의 얼굴 찍어야 될까? 내 왕관 끼면 괜찮지 않을까? 단결의 기준 절대 찍으면 안되죠 이건 일단 너무 좋은데 아군들 추가가 있어서 그래도 안 찍어 너무 이픽턴은 화려하고 네크로면서 이미지와 안맞아요 세기세트 솔직히 저거 안써도 충분히 셉니다 지울 떨어진 적을 상대로 이제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 무서불이 굳건함 불굴 불굴 이거 필수거든요 비질런트에서 강타 공격이 거의 80%가 강타거든요 때리는 애들이 80% 아니야 70%? 이거 필수거든요 불굴 가져갑니다 이정도면 이제 중갑을 입어도 울리지 않는 스펙이 된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구리다 인간적으로 아씨 가시 왕관과 팔머세트가 필요합니다 그쵸? 가시 왕관을 하러 가는게 아니라 엔실한테 돌아가야지 미쳤나봐 생각을 안하고 사나봐 누가 문 열어놨어? 닫어? 뭐야 뭐야 잠깐만 문 고장 났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이러면 안되냐고 문 고장 났어 어떡해 이거 진짜야 이거? 문 고장 났는데? 아 제발 진짜 안돼 아 깜짝이야 아 아아 세상 세상에 이렇게 놀랄 수가 없다 나 일제 해석 좀 해줄래? 돌아가는거지 네 동네까지 다 돌아가네 버그였나본데 역시 뭔가 이상하더라고 저기 있을리가 없는 애들인데 다 모여있으니까 칼셀모가 사는 데까지 갑니다 어차피 집까지 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아니네요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칼셀모가 책상 위에다 저거를 그렇지 내려오고 있네 빨리 빨리 와 칼셀모가 책상 위에다 저걸 둬야 되거든요 이거 처음 버그 걸리는 사람들은 진행 못하겠는데 나도 뭐 열 번만에 걸리는 버그인데 뭐 열 몇 번만에 나와봐 헉 이제 몇 명이냐 여섯 명? 옅 라이치 딱 두어 딱둬 탁 번 뒀죠 지금 하일리드 스토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무슨 죽였다, 워서가? 빵 먹는 모션 없나? 생활 모두 좀 깔 걸 그랬어. 근데 런타임으로 뜰까봐 안 깔았거든요. 먹어봐, 좀 이런 것도. 그냥 지금 오르면 안 되지. 사람만 먹을라 그래. 방어력 지금 몇이죠? 134? 퍽 적용 안 된 것 치고는 높네. 퍽 적용 안 되니까... 퍽 적용 안 된 것 같아. 그 사람은 확실해. 저는 퍽 적용 안 된 것 같아요. 그 퍽 적용 안 된 것 같아요.. 아, 부족해. 그 정도는 안 돼. 한 40은 돼야지. 비즈런트 비빌라면은. 최소한 해골들이. 80을 찍어야 돼. 대화하기. 고마워, N씨를. 가자. 그럼 보호가 필요해. 전부 얘기해 주시오. 어려운 대답. 이거 머서프라이 가게 되면 탈머 있는 데로 가거든요. 제 목적이랑 부합이 되죠. 좀 내보내주세요. 제발 해골드랑. 얘네가 날 막는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T씨를 빼면 되니까. 근데 NPC를 막으면 진행이 안 돼요. NPC가 이동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캐스트가 많기 때문에. 정말 슬퍼. 저거. 벗을 거에요. 저거. 사람이야? 이제 어때. 되게 멋있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 나. 걔네 세트 입을까? 걔네. 이게 뭐야. 제게. 몰락발 세트. 어울릴 것 같은데. 음질이 깨진다 자꾸.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방은 방으로 옮기면서. 침대가 제가 고정식 침대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뭐야. 이 음질 깨지는 거 뭐야. 어. 침대에 미판을 옮기다가. 컴퓨터를 한번 때렸어요. 이게. 고장난 것 같은데. 야. 컴퓨터 수술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된다. 얜 수술비에요. 수리비가 아닙니다. 영혼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현대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핸드폰과 컴퓨터죠. 저는 핸드폰은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데. 가볼까 한번. 몰락발의 세트. 몰락발. 뭔지 이렇게 사람들이 늘었어. 인간의 심장이 들어갔다고 기억을 하는데. 인간의 심장. 데이드라. 장갑은? 인간의 심장. 아. 인간의 심장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 콘솔로 소환할까 그냥. 인간의 심장은. 이게. 바릴라에서 안 구해지거든요. 이게. 비즐런트가 후반진행을 하면은. 인간의 심장. 수백 개가 나와요. 이벤 진행소 중에. 지금은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바릴라에서. 인간의 심장을 주는 거는. 위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죽어도 심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모드에서. 뼈가 나오는데. 심장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님들. 제가 뭡니까 또. 네크로맨서 아니겠습니까? 네크로맨서면은. 인간의 심장 정도는 소환할 수 있어요. 흐흐흑 흐흐흑. 그렇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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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구만요 여깄구만요 좋아좋아좋아 자 오랜만이네 이러고 하나 둘 셋 양심은 있기 때문에 에보니는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좋아 에보니는 제가 모아올게요 그래도 에보니 주게만큼은 양심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에보니는 네크로매사가 소환할 공물이 아니지 가자 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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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시 외로스 딴거 안했나? 외로스도 안하고 뭐했냐 그러면 여태까지 진짜 외로스 안했어 나? 아니야 한거같은데? 없는데 박물관? 내가 못본거일거야 아 아 아 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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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면 알지 왜 이럴수 위치가 기억이 안나 내가 미궁도 안갔나 그럼? 아 어우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안나지? 에보니 어차피 강산가서 캐야되는데? 혹시 그래도 진짜 안했냐나? 네 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 도대체 뭘 한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조각을 해소하시오 조각을 해소하시오 고맙습니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탈 가야되네요 이것도 진짜 많이 해소한거 같다 보상이 워낙 좋아서 모르탈탈탈탈탈탈 저번회차는 안했었죠? 저번회차는 뭐 공식회차는 활회차니까 그니까 거인의 삶말고요 저번회차 때 전설 라인도에서 1레벨이었기 때문에 게스트가 활성화가 안됐죠? 갑시다 그냥 대화해서 갈수도 있는데 가서 훔쳐줘 뭐 누가 나를 막을거야 뛰어 제발 아무도 없어 다시 제발 넌 넌 넌 이거 튀면 돼 아무도 몰라 아 저거 이미 이미 들킨거 같은데 야 왜이렇게 단단하냐 이거 뭐야 왜이렇게 단단해 이 뭐야 이거 숙련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담담해 단단해? 쟤는 마을의 강 갔다 돌아오면은 아내도 죽어있고 말이야 여러가지로 곤란할 것이야 포크레이스를 아직도 안갔나요? 대체 왜이렇게 진행을 안한거죠? 아니 악령병사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안했다고 내가? 대체 뭔일이었던거야 대체 뭔일이었던거야 내가 그 마블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에 좀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지 됐나보네 이거 어떻게 한지 됐나보네 가자 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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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마였나? 건더였죠? 아닌가 뭐였지 건줄이었나? 온세상 건씼들 다 소환합니다 아 손이 들어오고 손이 아니라서 조금 거슬려 모자건 모자건 이어 모자건 모자건 이어 자 처리해 출발 오쭈? 그렇지 때려 때려 한번 더 때려 가 때려 아 그걸 못 맞추네 내가 죽인다 뼈 내놔 뼈 아 피부로 너무 안 맞아 이미지가 불 안 꺼지는 거 봐라 이렇게 세게 때려도 잡음? 가자 싹 청소한다 이곳 쟤 안 쳐다보는 거 봐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가차 없잖아 다음 죽여 왜 못 들은 척이야 이렇게 삐걱대는데 평소엔 걸어만 가도 들리면서 어 어디서 못 들은 척이야 자신 없어 지금? 권리 어이구 좋은 게 맞구만 에본이 철퇴 오키시투부 에본이 철퇴만큼 가져가야 돼 나한테 살짝 어울린다 철퇴 나한테 살짝 어울린다 철퇴 어어 야 어썤먹고 기구인데 어 너 노예할래? 어 너 정도면 뭐 오오오오... 다리마블, 설마 안 배웠나요? 왜죠? 버그 떠서 안 배웠나 보다 대스왈랑 그럼 걸으지 뭐 어차피 디에신, 어.. 비질런테도 대스왈랑 안 돼요 에본이 오려면 되지만 불가리를 걸어나서? 으으으! 꺼져줌 오랜만에 하니까 좀 졸린데? 밟으면서 간다 사나이는 몸으로 떼어본다 좋아 여기도 열어야 된 건가? 하아.. 이제 할망구한테서 뺏으면 된.. 세이브 됐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아 애초에 깨진사 근거지로 한번 들어갔으니까 됐겠지 너무 자주 튕겨 이런 류의 게임이 다 튕기나봐 다크메시아도 튕기더니 얘는 다크메시아나 할까? 다크메시아 난 당연히 조회수 짱짱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목부터 스카이림 같은 게임이거든요 내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진짜 스카이림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좋아하는 거야 스카이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만한 게임인데 아무도 안좋아해 스카이림 층이 많은 걸 계산에 넣어서 스카이림 같은 게임을 정했거늘 그럼에도 안된단 말인가? 스카이림만 된단 말이야? 너무 가차 없는 거 아니야? 스카이림만 된단 말이야? 스카이 пам 이 마르카스는 길을 잘못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저기가 막혀있거든요 광산 쪽 길이 가는 게 맞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길 따라갑니다 여기서 포스원 나올 거예요 나 이제 솔직히 말해서 스카이림 길 다 외운 것 같아 우리 동네 길보다 더 잘 외운 것 같아 우리 동네는 어느 건물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솔직히 어느 건물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 스카이림만큼은 온 동네를 다 깨고 있어 어디 누가 사는지도 알고 어디서 걸어오는지도 알아 저번에 보니까 쉣무라는 게임이 옛날 게임인데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모든 NPC 얼굴이 다 다르고 대화가 다 다르고 뼈를 갈아 넣은 수작이라 그러더라고요 행동 패턴도 있고 다 현실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출퇴근 같은 것도 하고 완전 리얼 그 자체를 만들어놨다고 그러던데 옛날 게임을 그냥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25만장인가 많이 팔린 거 아냐 그러던데 너무 많이 왔나 아니 많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냥 근데 그래도 좀 중간에서 빠질 길이 없을까 늑대 야 독 데미지 받고 죽는 거냐? 아 수준 야 늑대야 그렇지 뭐 내가 무기를 꺼릴 것도 없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 아니 떨어지면은 어차피 말짱 꽝이잖아 이러면은 이거 길이야? 뭐에 길을 대 여기? 왜 길이 있었어? 아 말도 안 돼 진짜 길이 있었던 거야? 아야 그래 뭐냐? 봄이냐? 봄은 조금 아픈데? 봄은 조금 아프다 너는 야 넌 좀 아프다 그만해 이씨 왜 이렇게 든든해 얘 뭐야 뭐 깜짝이야 왜 이래 팔미바위 좋아 도착했네요 잘 가시구요 아 저 정도는 이제 무시합니다 쭉쭉쭉 갑니다 냉기 싸움 하자 이거야 지금? 냉기 싸움 하자 이거냐? 뭐야 뭐야 뭔뎁자 뭐야 뭐야 화살이야? 생기 뭐야 어? 너무 제법이야 야 너무 제법이야 야 너무 제법이야 야 어어어어! 어? 언대들의 금기 언대들의 금기 하... 하.... 어.. 언대들의 금기를 어기겠다 아! 언대들의 금기를 어기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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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긴 대가로 튕겼다 생각보다 끈질기인데 나 해골들이 너무 약해서 다 진행할 엄두가 안 나는데 다 죽이면서 진행할 엄두가 안 나는데 지나갑니다 야 왜 이렇게 세니 너 놀라서 실드 걸어버렸잖아 아 냉기는 부시 활이 진짜야 안녕하세요 아 책 가져갔어 제 때문에 다 자 돌멩이 피해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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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롤? 좋았어 아 목적 달성 막아야겠니? 나와 이제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없어 해피력 좀 봐 에이 뭘 커미어리야 집에 가세요 이러고 계시고요 물 열기 위해선 어쭈? 어쭈? 마비를 막고 냉기 정령을 집어넣어? 제법 건방진데 도착했지 해치워 선물 두 분 넣어드렸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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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정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아프냐 나에 대한 목걸이로 바꿔야겠다 한 oui 어 그리 end 어어엏 어잏 허 어어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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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쉬어 한 시간 쉬면 꽉 차지 역시 폴아웃이랑 달라 폴아웃은 몇 날 며칠 쉬어야 되는데 몇 날 며칠까지 아니고 한 10시간 쉬어야 되는데 꺼져줄래? 아픈 사람이야 내놔! 애매한 걸 주네 아이 가져가 잡았니? 뭐하니? 아냐 그래 마무리 내가 이거 쏘면 너 죽을 거잖아 그치? 스플래쉬로? 니가 죽여 같이 독으로 죽었죠 아 나 이 기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사로스! 다 띄우스 그거 먹고 싶다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피자 먹고 싶다 파인애플 피자 그렇게 맛있는데 왜 다 그렇게 싫어할까? 땅콩버터, 파인애플 피자 같은 걸 좋아해서 땅콩버터에 밥을 비벼 먹는 콩건가? 저주 받은 건가? 아 비켜! 문을 못 열잖아 문을 못 열어 문을 땅콩버터면 오지 날지도 몰라 땅콩잼이라 문제지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는... 이제는... 그는... 그는... 변신... 저러니까 일찍 죽는 거야 왜 저런데 가려고 그래 아 여기서부터 가려고 아 저기서부터 가려고? 아 저기서부터 라고? 조금 싫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이라 다행이야 뛰어라! 뛰어라! 아 드럽게 높아 하여간 뭐냐? 아... 랭기 트롤을 랭기로 제압하는 랭기의 제왕 빠져! 어디서 무상성이야 무상성 잘했어 잘했어 너 여기 잘했어 그나 아 제발 대건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 하... 제발 아니지 그런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거 아니지? 아냐 네가 놀 거지? 그렇지 네가 놀 거지? 라치 라치 아 네 아 아 아... 오우 예! 그와 가족들의 목적을 지켜냈습니다 죽을래, 제 최선을 받으세요 아니면 내가 죽을래 음... 개죽음이야? 야 법사 한 놈 없는거 아니냐? 법사가 아니라 전사가 있냐? 대화 다시 하자 돈 받고 뼈 좋아 어이구 휘어잡기가 나왔네 면도칼을 주겠다. 이로써 탐리엘의 파면을 불러일으켜라 내 함대로 쓰겠다 알았어 빨리해 야 잘만들었다 이거는 난 죽이 됐어 그렇죠 도작 2명으로 지금 8명의 언데들을 노리는거야? 나까지는 9명인데? 다구리 쳐버려 그렇지 46짜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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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리는 부분이지 그치? 아우 예아 이것이 물량이다 그것도 뼈가 있구나 오우 야 에보니 전쟁통기 불지옥이요? 세상 세상 마법 길이 없애지 로봇 나 에보니 그거 에보니가 아니라 그 무기가 약간 많다 이걸 왜 들고 있어 아 참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걸 왜 들고 있는 거야 강철 강철 양성대법 쓰레기네 가자 가자고 어 리듬기 길이 막지 말고 왜 한 번 거기니? 아 걔네랑 싸우라고 나한테 해꼬자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그치? 아이 그 잡았어? 왜 이렇게 약해? 심장 심장 네 개 에보니 두 개 돈 필요 없어 지금 있는 것도 못 팔고 있는데 아 별로 필요한 게 안 나온다 아 실망이야 심장 네 개 얻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심장은 원래 많기도 했지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보니 강산 가면 되네 세 개의 목겠나? 세 개의 목도 안 했어? 야아 대체 한 게 뭐냐? 빨리 일로 가서 그거나 가자 여기였나 에보니 강산? 에보니 강산 위치가 어디였지? 위치였나 여기? 위치였을 겁니다 일단 여기 걸어요 가가지고 저건가 봐 저건가 봐 어어어야 잘못 떨어지면 훅가 완충재 없어 오? 어... 좋아좋아좋아 한 번에 가냐? 아.. 이거 위치가 좀 안 좋은데? 잘 들어가야 된다 잘 들어가서 솔직히 다 죽여도 되거든요, 저? 이미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미 들어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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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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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븐니 오디니 어이고, 아이 그걸 왜 건드린 바쁜 시기 근데 내가 훔쳐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 뭐 다른데 보고 있잖아요? 못 본 척 하잖아 얘도 아는 거지, 덤비면 작살 나는 거야 옆에서 복깅이를 날려버렸는데도 못 본 척하잖아? 죽음이 드리웠는데 지금 네크로맨서가 왔는데 어디서 고개를 돌려 바로 못 본 척 해야지 고개 싹 돌리고 현명해 아주 쟤는 안 되는 건데 그냥 먹어 치웁니다 이번에 얻어가면은 별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전부 캐오면 그걸 또 뺏어 쓰겠다는 그런 강도같은 생각은 아니겠지? 죽이고 뺏겼어 어디보자 뭘고 뭐저런 나약한 놈들은 이것도 못 캐나 보구만 자정도에 깔려 죽다니 오로지 나만 일할 수 있다 으흐흥 으흐흥 아 잠깐만요 체중창이 사라졌어 아 이게 일본어냐구요? 아닙니다 한국어예요 코제기 새끼야 어디서 나를 일본사람으로 만들어 오우 오우 안 믿기냐? 아 미안 어어어어어 남의 일은 방해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에는 북한인이라 그러지 않나? 이것들이 이제 외국인놈들 이거 자꾸 내 뭐야 왜 그만둬 아 딱 했어? 그럼 됐고 별, 별 말 없구나 남의 인종을 바꿔 지금 인종차별이야 열심히 캐 더 열심히 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왜 나오냐? 고맙게 아주 좋아 캐도 어차피 쟨 되거든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광석을 캐면은 광석이 제니됩니다 놀랍죠? 광석이 빛을 잃을 뿐 다시 빛이 나면서 다시 애분이가 나와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맞는 놈한테 물어봐야겠죠? 뭐하세요? 뭐지? 그치 어디서 다시 캐는 척이야 이미 다 캐 놓고서 이것들 다 알면서 어디서 한국어랑 일본어를 구분 못하는 척을 해 내 발음 지금 까는 거야? 다 알아 외국인들 다 캐니? 나 엄청 많이 캐야 되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거는데 녹슨갑주를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녹슨갑주만 만들면 되나? 4개가 아니라 장갑, 몸통, 신발이니까 6개씩 생각을 하면은 6개까지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48개가 캐야 되네? 그만 캘까? 아니야 열심히 캐, 캐는 김에 지금 아니면 언제 캐겠어 업그레이드도 하지 뭐 음흨흨흨흨흨 음흨흨흨흨흨 음흨흨흨흨흨흨 이게 캐게 많네 야하튼 드로거들 무담원을 자괴하지 말고 캐게 했으면은 지금쯤 인간이랑 공존했다 솔직히 드로거들이 시체 소환술 쓰지 않잖아요 시체 소환술은 못쓰죠 정령 소환하죠 얼마나 친화적이야 그러면 아 이 곰돌이가 그냥 곰돌이가 아닙니다 마나 재생약을 올려주는 아주 참실한 녀석이에요 드로거랑 친해지면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 죽으면 장례식으로 이제 드로그로 만들어버리겠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불효자들이 할아버지들 광산으로 보내겠지 사람들은 실제 막 네크로맨서 만들고 아주 암살자도 있고 막 난리치는데 드로그들은 그냥 무덤 청소하면서 자기 무덤 지키는 거 아니야 나쁜 놈들도 아니구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두워 방이 밀폐되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사나이의 냄새가 나 그 만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비들을 이게 일을 시키는 만화가 있는 걸 내가 인터넷 짜리에서 봤거든요 드로그들 일시키면 되잖아 잡아가지고 드로그들 한테는 그게 안 먹히나 환영마음이 언제쯤 닫힐거냐 밸러스 게이트 같은 게임 해보면은 변화가 있던데 저번째